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10여 년 동안 파손된 자동차 유리를 수리해온 A씨. 그런데 지난해 말 렌터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돌연 중개업체를 내세웠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A씨가 받는 유리 단가는 40%나 깎였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기업 500곳에 물었더니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은 가장 흔한 갑질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였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계약 취소와 부당 반품, 대금 미지급 등도 중소기업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대기업 횡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불공정 거래는 대기업에서 자재를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원 부자재를 구매한 기업 270여 곳 가운데 19%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고 부당한 공급 단가 결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 66%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납품 단가 재값 받기 환경 조성을 가장 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대기업 갑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